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넥스트. 제모. 야, 너는 왜 이름이 제모야? 아니, 왜 안시인데 왜 제모라고 줬을까? 미안해. 남의 이름 갖고 태클 보라고. 너네 진짜 나 몰라? 야, 이 시대 때는 기억이. 아니, 어디서 보긴 봤어. 진짜 속 탄다, 속 타 진짜. 내가 주사 한 번 가지고 할게. 어, 어, 어. 하려고? 아, 몰라. 박 씨 형님이랑. 대사니까, 대사. 내가 대사를 해 줄게. 같은 드라마니까 대사해 주고.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아니, 어떻게 했다, 이거. 나 이거 영상 보면 더 재밌는 거 같아. 자, 빈이 어떻게 쏙 들어와야 돼? 야, 재수다, 재수. 엄마, 진짜야? 엄마. 엄마, 엄마가 나왔으니까 엄마가 알 거 아니야. 어? 엄마. 아, 이거. 와, 맞아? 동빈이도 주스 씬 원래 편집될 뻔했다며. 진짜? 주스... 편집 당할 뻔했지. 이 주스 씬에서 대문에서는 굉장히 놀란다. 놀라서 뿜는다 했는데 우리 사실 놀람의 표현은 한 48,500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놀랄 것이냐고 고민을 하고 사실 감독님도 몰랐는데. 그 현장에서, 현장에 있었고 다 놀라서 엔진이 난 줄 알고 이거 안 돼. 그리고 한 제작팀에서는 아침 시간에 나 덜어. 아침 먹는데 왜 뱉어? 이래서 야,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심의에 좀 걸리지 않냐? 이래서 완전히 그 씬을 날리거나 아니면 다시 재촬영을 할 뻔했는데 어쨌든 밀고. 정말 이 심각한 씬에서. 얼마나 참았을까. 혀를 깨물고. 규광이 먼저 준규는 이게 뭐 딴 거 없으면 일단 미안하다고. 일단? 일단 미안하대. 여기 교우들 중에 미안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누구지? 누구일까? 영철이한테 좀 미안한데. 나한테? 왜? 나한테 왜? 그때가 홍록기 결혼식이야. 주례가 없이 결혼식을 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중간에 축사를 해 주기로 했어.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갔잖아. 내가 이제 많은 생각을 좋은 소리를 해 주려고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거기 하객들이 호동이도 있었고. 뭔가 기라성 같은 거의 MC급 애들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들이 다 있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축사를 해야 돼. 이 쪽지를 다 꺼내서 읽기는 좀 그렇잖아. 다른 건 안에서 다 외우고 있는데. 아 영철이가 왔어. 이야. 대충. 세안다 세안다. 그림이. 그림이 그려졌어. 본담이 아니라. 정말.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정말 일생에 이 아이한테 좋은 얘기를 해 줘야 되면. 그렇지. 얼마나 신경 많이 썼겠어. 딱 아니 영철이가 왔어. 아니 형 옆에 앉아. 예예예. 딱 앉아. 어 앉아 앉아. 에이 뭐 워싹 내 하이뚜 뭐 난리가 났어. 야이뚜 뭐 깨라니. 이거 장난치고 있었는데. 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영철아 조금만. 잠깐만. 나 형 이거 잠깐 올라가서 이거 해야 되거든. 축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있어. 에이 형이 뭐 그런 거 갖고 신경 써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잠깐만 있어봐. 형 지금 생각 좀 하잖아. 에이 형 그냥 올라가서 하고 싶은데 막 알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 지금 몇 번 얘기해. 내가 진짜 세 번. 세 번 정말 아주 친절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정말 점점 까매지는데 외웠던 것도 다 까먹고 하고 싶은데 까매지거든. 그래서 정말 정색하고 욕을 했어. 그 좋은 날. 그 좋은 날. 그 좋은 날. 이 좋은 날. 영철이 이겨도 기억은 이제 기억이 날 거야. 내가 꿈속게 하는 거 있잖아. 뭐라고 했어? 진짜 하지 마. 저 그만. 야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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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아 형이 진짜 정색하고 욕해서 미안해. 정말. 내가 군대에 이 얘기를 듣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 안 나겠지. 너는 맨날 그딴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저는. 나 진짜 진심했어. 아니. 서진이가. 멋있다 진짜. 아니 내가.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있다가 저기로 간 거야. 나비처럼 앉았다 가고 난 또 쿨하게 갔지. 욕을 너무 심하게 했어. 나는 그런 통화가 좀 많았어. 너 말고도. 어제는 순기야. 너도 같이 했으면 돼. 동빈이의 교육관계는 나의 구원자 제모라고 해놨어. 제모를 한 거야 아니면 안 제모를 하는 거야. 제모야. 라임이야? 제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라질방. 제모랑은 한 드라마나 통합해서 한 10여 작품 이상 같이 해서. 엄청 모르겠구나. 굉장히 친했고 나의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친한 연기자들이 나 제모를 포함해서 지금의 아내, 나의 아내 등등 해서 자리를 가졌는데. 맥주를 마시다가 지금의 아내한테 분위기 좋을 때. 훅.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해? 그랬더니.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없는데요? 그래? 그럼 2시에 만나서 결혼할까? 그랬더니 지금 와이프가. 친구 아니에요? 정말. 진짜 주소 입으로 뱉었겠다, 진짜. 시간대가 M에서 2시가. 그럼 1시? 1시나. 점심시간. 1시나 6시. 컬투쇼 들어야 돼. 컬투쇼 들어야 되니까, 2시에는. 그게, 그게. 그게 패착이야. 그러면 컬투쇼. 점심시간이구나. 컬투쇼. 김영철 형님하고의 사이는 어때? 김영철 형님 광고하신 햄버거를 안 먹는다는데. 사달라, 사달라. 저거 원래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거 뭐 내가 맨날 뭐 하라고. 사달라, 사달라 이러는 걸 뭐하러 찍어? 뭐래. 아니, 얘가 맨날 이렇게 아재개그를 많이 해서. 사달라, 사달라. 그거 아재개그 한 거야. 사달라, 사달라. 제모가 진짜 아재개그를 쉬지 않고 했어. 사실 지금 분위기 보고 있는데 끊임이 없어, 끊임이 없어. 계속 아재개그. 제모는 아직 자신 있게 해. 이거 봐. 계속해야 돼. 잠시 내려놨어, 지금. 아재개그. 제모, 수분이랑 같이 다녀. 하루 종일 해. 지치면 안 돼. 재밌겠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50살이 넘도록 혼자 산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게 동안이다.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으로는 크게 성공을 못하니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 이름이 일로는 잘 됐는데 결혼은 일찍 못한다. 이름을 바꿨는데 진짜 결혼을 늦게 하고 있어. 지금 뭐 주스 나오겠어, 지금. 이거 봐. 맞아. 정답이야. 내가 이거 그냥 던져본 건데. 넥스트. 제모. 제모. 브라질리언. 브람킨. 야, 너는 왜 이름이 제모야? 아니, 왜. 남의 이름 갖고 태클 걸어. 안 씨인데 왜 제모라고 줬을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안 씨니까 제모지. 안 제모잖아. 제모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왜 안 해? 그러니까 제모지. 난 네가 한 씨였으면 제모를 한 개되네, 한 제모로. 안 씨여서 맞는다. 그러면 영어로는 왁싱이야, 이름이? 아니, 노왁싱이구나. 노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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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왁싱.